수소 연료 공급 시스템의 밸브 레귤레이터 하나의 밸브 모델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누슬 포인트를 최소화하여 밸브의 핵심 기능인 가스제의 기능성을 제구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분리형 밸브 시스템에서 통합형 밸브 시스템으로 스펙이 디벨롭먼트 되면서 수소, 드론, 로봇, 오토바이 등의 제품을 통합 사용 가능하며 근본 R&D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대부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R&D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. 영도산업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R&D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의 기술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.